오늘의 게노가다 장비창이 꽉 차있는거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 결정을 주죠 하나당 하나씩 주는데 그럼 128개가 모입니다 그러면은 하급 아이템 결정 시세일 때는 1500원 어마무시하죠 1500원이라고 계산하면은 1500 곱하기 128 192,000원 자그마치 6413맥을 쓰고 195,000원 이윤이 한 30배 넘게 나는구만 30배 넘게 나는데 말이죠 아 에레브에서 이거 되나요? 이거 한 30분만원 재미나게 해볼까 에레브 에레브에서 마비를 갈 수 있고요 자파사기 아 에레브가 최적하네 이렇게 살아 나비를 가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윤 30배 자 30분만 해볼까요 이제 분해도 효과적인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군 오케이 끝 30분 동안 해봤구요 와 맞네 1400개나 갈았네 투자금액 70544문을 썼구요 하급 아이템 결정 시가 1000원 정도 봐야되겠는데 1500원 할까요? 시가 수익률의 30% 그럼 얼마죠? 1500원 어 200만원 총 이익금액 2414570 20414575 0.97 198만원 30분 동안 벌었습니다 30배의 이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흫 장비컨 풀로 채우고 30분 동안 이 노가다를 하게 되면은 약 200만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점 아주 소소하게 돈을 벌어보았습니다 30배의 이익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